공부장 아들 취직했다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 대단해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운도 좋았고 그래도 이제 돈 들어갈 때가 확 줄겠네 나는 첫째랑 둘째가 아직 대학생이어서 허리 휠지경인데 이제 뭐 내가 문제지 뭐 이제 은퇴도 코앞이고 모아둔 돈은 쥐꼬리고 나도 은퇴 이유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잘 안와 그러니까 지금이야 돈 버니까 이렇게 자네랑 산에 와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은퇴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아 애들 짓바라지 하느라 내 노후는 챙기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되네 우리 나이는 뭐 다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 기운 내자고 무슨 수가 있겠나 네 오늘 사연을 신청해 주신 분은 은퇴 이후에 그 삶이 걱정이 돼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분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드님이 취보 취업에 성공을 하셨죠 그리고 따님 분은 대학생이신 4인 가족인데 자 송승엽 전문가님 현재 가계부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죠 네 그러면 수입, 지출 그리고 남는 돈 고정지출, 변동지출 순서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정자님 같은 경우는 총 수입이 530만원 그리고 지출이 520만원 그리고 잉여자금이 10만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 내에서 지출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고정지출 항목을 한번 살펴보면 보장성 보험료에서 남편이 30만원, 아내가 25만원, 딸이 15만원 이렇게 총 70만원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자금과 은퇴자금, 따님의 결혼자금 등으로 인해서 저축도 잘 해주고 계시고 주택청약도 매월 10만원씩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은퇴자금으로 퇴직연금, IRP 가입하셔서 월 20만원씩 넣고 계시는데 다만 은퇴자금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변동지출은 식비랑 생활비로 200만원 정도 지출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적당하게 잘 지출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 공과금과 용돈 항목도 과도하게 나가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지출 통제는 잘 되고 계신 편이고요 저축도 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는 좀 아쉽다라는 평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장성 보험부터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네, 시청자님의 경우 양가 부모님의 치매와 간병비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본인들의 보장성 보험에도 추후 생길, 간병 혹은 치매 관련해서 장기 요양에 대한 부분까지도 있는지 혹은 없다면 보완하고자 점검을 부탁하셨습니다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50대 초반으로 아직 경제활동 기간은 10년 이상 남아있었고요 일을 마치고 노후를 보낼 때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크게 없는데 혹시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까 하는 우리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손벌리기 싫어하세요 무조건 내 선에서 내가 다 해결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직접 겪기도 하셨는데 치매랑 간병비 보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벌써 50대인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유병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그러니까 10.3% 정도가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70세 이상 인구에서는 14.5% 80세 이상은 28.2%, 85세 이상은 무려 38.6%가 치매 환자로 나오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살면서 우리가 암만큼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암보험은 준비했거든요 근데 치매보험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치매 문제점은 뭐냐면 본인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건 진짜 가족들이 짊어질 짐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MC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유 때문에 치매는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치매를 발목지뢰라고 표현을 해요 발목지뢰는 일반적인 지뢰와 달리 본인은 물론 주변 동료들까지도 함께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는데요 발목지뢰처럼 치매도 긴 투병 기간으로 인해서 의료비와 간병비 등이 우리 가족들을 경제적인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344만 원으로 집계되고요 간병비 등 돌봄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부부 가구 소득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지금 최대 연간 2천만 원의 비용이 들 수 있는 게 치매 쪽이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가족에게도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든 질병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요 문제가 뭐냐면 치매 보험을 다시 보장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간혹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로 살펴보면 과거에 가입한 치매 보험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치매를 구분지을 때 경도치매, 중등도치매, 중증치매로 구분지어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한 중증치매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가입한 보험은 보험의 만기가 80세 만기로 좀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장을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가입한 치매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재 치매 환자 중에서 중증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함께 보시죠 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중에서 중증치매 환자는 약 15.4%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5% 가까이 되는 환자들은 옛날 치매 보험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또한 80세 만기면 만기가 끝나고 난 뒤에 치매가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말 보험에 실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혹시나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옛날 치매 보험 있다 하시면 이렇게 나중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구조대원들께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의 기준도 사실은 다 제각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보험 증서를 갖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김성환 전문가님 이 치매랑 간병비 보험은 혹시 다른 거예요? 아 네 이 치매와 간병인 보험은요 다릅니다 간병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입니다 그런데 치매보험과 간병인 지원 보험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두 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간병인 지원 보험은요 아프거나 혹은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요 간병인을 지원해 드리는 보험이죠 간병인 지원 보장은 큰 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맹장수술 같은 걸로도 병원에 입원하기만 하면요 간병인 지원 혜택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긴병에 효자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워낙 치매 자체가 장기전이고 가족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왕이면 능력이 되신다면 간병인을 고용하시는 게 서로에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문제는 돈이잖아요 이 간병인 보험, 간병비 어느 정도 들까요? 네, 그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8만 5천 원의 간병인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실제로 간병인 고용해 보신 분들은 8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것을 좀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최소의 하루 10만 원 이상은 발생이 되고 한 달로 치면 약 300만 원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간병인을 고용했다고 하면 약 2천만 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정말 목돈이 있지 않는 이상은 간병인 비용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도 영어 유치원 보낼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300만 원은 거의 어떤 직장인에게는 월급이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병인 지원 보험 보험료는 대략 어느 정도로 준비하면 좋을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병인 지원 보험은 현재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건강상태나 직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직업등급 1급 그리고 건강하시분 기준으로 남성은 5천 원에서 3만 천 원 정도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요 여성은 6천 원에서 4만 3천 원 정도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갱신형이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요 정말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간병인 지원 보험이 주는 혜택을 생각하면 이 정도 보험료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50세 여성분이 가입하시고 2년 뒤에 한 달 정도 입원해서 간병인을 두셨다라고 한다면요 2년간 약 4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시고 하루 간병인 비용 12만 원을 가정했을 때 약 360만 원 정도의 간병인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지원 보험 준비해 두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성별로 나눠서 알려드렸으니까요 마음가짐 딱 하시고 저희와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두 전문가님들 지금 치매보험이나 이런 간병인 지원 보험 보니까 몰랐던 이런 좋은 보험들이 있었는데 혹시 또 다른 꿀팁이나 꿀 보험 같은 거 있을까요? 혹시 앵커님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 간병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전 국민이요? 저 가입 안 했는데 앵커님도 내고 계세요 저 가입 안 했어요 이게 직장인분들 급여 명세표 보시면요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잖아요 그중 일부는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해서요 별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치매 환자는 무조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점수가 아무리 낮더라도 인지 지원 등급이라는 별도의 치매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은 시설이나 이런 데 입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시설 급여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센터나 집에서 받는 재가 급여로 나뉘어지는데요 중증 치매의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를 해야만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는 경우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경증 치매나 아니면 중등로 치매나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재가 급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재가 급여는 방문 요양부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와 복지 용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데 조금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 그러면 우선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 제일 낮은 등급에 5등급을 받았다 하면요 아까 전 국민이 가입한 게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기 요양 보험으로 혜택을 받는데요 한 달에 20일 정도 평일에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 동안은 우리 부모님 보호센터에 맡기시고 12시간 정도 모시는데요 한 달에 한 114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 중에 자기 부담금이 27만 원 즉 제가 27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죠 한 달에 27만 원이면 평일에는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을 보호센터에 이렇게 맡겨 드릴 수가 모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치매 간병 보험에 있는 재가 급여 특약을 가입한다 하면요 한 달에 이 특약에서 30만 원을 드립니다 즉 한 달 동안 부모님을 보호센터에 모시면서도 제가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직장인들은 다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현재 프리랜서라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긴 한데 그럼 저도 어쨌든 이 장기 요양 보험을 가입하고 있긴 한 거네요 아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치매 보험으로 이렇게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 치매 보험을 가입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네 딱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증 치매 그리고 경도 치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보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먼저 치매 보험은 치매의 심각도를 파악할 수 있는 CDR 점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DR 1점이면 가장 가벼운 경도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CDR 2점이면 일반적인 보통의 중등도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CDR 3점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좀 심각한 중증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증 치매 이상부터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간병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치매 구성 비율 분포를 보시면 최경도와 경도 치매가 전체의 58.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은 중증 치매 이상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치매 보험은 경도 치매부터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네 경증 치매가 보장이 되는지 아닌지 꼭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확인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확인해 봐야 되죠? 네 두 번째로 보장 만기는 길게 설정하라 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여성의 경우에는 86.3세 남성은 80.3세인데요 앞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서 1명이 치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치매 발생 확률이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80대 이상 어르신 4명 중에서 1명은 치매라는 건데요 이래서 보장은요 길게 가셔야 합니다 맞아요 정작 보장받을 나이에 보험이 만기가 돼서 끝나버리면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최대한 치매보험만큼은 길게 보장을 길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뭘 확인하면 좋을까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증권 내에서 질병, 재해, 후유장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CDR 2점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도 치매 이상인 경우에는 이 후유장애에서 지급률 40%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치매보장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조건이 있다면 첫째는 경증 치매도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둘째는 80세 이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지 세 번째는 후유장애 보장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려도 그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사연 신청 가능하고요 샵 3772로 문자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접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zyli